안녕하세요 펀 아네? 페밀입니다. 오늘은... 야하! 어... 어... 못 벗고 온 것 같은데... 오늘은 뭘 할 건가요? 오늘은 파리 잡기! 노노노 오늘은 추억 게임! 뿅망치와 냄비가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저희가 뿅망치 대신 새로 산 파리차를 이용해 가지고 게임을 하겠습니다. 자 어떻게 하는지 보이시죠? 이렇게! 갈갈 구해서 진 사람이 냄비를 잡는 거고 이긴 사람이 이걸로 이렇게 딱! 딱! 때리는 냄방! 알겠죠? 그러면 이제 할 건데 게임하기 앞서 오늘은 상품이 무엇입니까? 아이스크림 두 개입니다. 아 진짜요? 그러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앞에서 아이스크림 두 개 먹으면 되는 건가? 네. 진 사람은 못 먹고 그냥 쳐다만 봐야죠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한 번 게임을 해 보시죠. 가위 가위 보! 아이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저희 몇 번 몇 대 몇으로 이기는 건가요? 총 열 번을 해서요. 여섯 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한 번 해보죠. 가위 가위 보! 가위 보! 하하하 지게 붙이고 빗대요. 가위 가위 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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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이대양 이대양 가위 가위 보! 3대형 어떻게 보면 나쁘다 겁나 세게 때린다 3대형 가위바위보 4대형 가위바위보 4대4대 가위바위보 5대1 5대1 아이스크림 고지가 보이는거 있어 가위바위보 5대5 5대3 가위바위보 나야 나 치킨게 어딨어 여기 가위바위보 5대3 가위바위보 아 이거 가져가시면 안된다 가위바위보 5대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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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6대4 넘다 하하하하 아이고 상품을 주시지요 진단 앞에서 먹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상품으로 약속했던 아이스크림 2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에게 나온다 승자의 그 metics 나 없어 있어봐 지금 저기 손 치워줄래? 기분 나은데? 에스테 Oo 不到 10 we could 2t 싸움 아 they 왜 대놓고 못봐야 된다 어때 맛있어? 촉감과 시간을 안쓰는거야 먹기만 해 같이 먹을 때 말하면 안된댔어 맛있어 하나 더 먹어도 된거야 맛있어 맛있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재밌는 추억 게임을 찾아봐서 돌아오겠습니다 빨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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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